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수익률 계산하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. 우리가 전략을 세운 다음에 이 전략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지표들이 있겠죠. 백테스팅을 한 후에 여러가지 지표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누적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오늘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.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?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까요? 일단은 산 금액, 매수 금액이 있겠죠. 매수 금액이 있을거에요. 매수 금액이 한 600원이라고 할까요? 그리고 매도한 금액이 있겠죠. 그렇죠? 매도한 금액이 1000원이라고 할까요? 그러면 우리는 얼마의 이익을 얻었나요? 그렇죠? 400원의 이익을 얻었어요. 그렇죠? 그런데 우리는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? 우리가 투자한 금액, 즉 600원이 투자한 금액이죠. 600원을 투자한 금액 대비 얼마의 이익을 받느냐?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맞아요? 그러니까 이 400원을 어떻게 해야 되죠? 그렇죠. 매수한 금액인 600원으로 나눠줘야 돼요. 나눠줘야 돼요.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써보면 이렇게 써지겠죠. 자 이익 금액은 어떻게 된다고요? 셀 금액에서 판매 금액에서 매수한 금액, 매도 금액에서 매수한 금액을 빼고요. 그 다음에 그 매수한 금액으로 나누면 우리가 수익률이 계산이 되는 거죠. 이거는 분수의 계산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죠. 그러면은 매수 금액 분의 매도 금액 빼기 1이 되는 거예요. 맞나요? 그럼 또 다른 얘기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죠? 이거를 스타트 금액이 되고 자 여기가 스타트 금액이 되고 여기가 엔드 금액이 되는 거죠. 최종 금액. 그러니까 우리는 스타트 금액이 있고 여기 엔드 금액이 있고 빼기 1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. 그렇죠?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죠. 자 우리는 애플 주식으로 한번 애플 주식의 주가로 한번 실습을 해볼 거고요. 2000년부터 현재 2021년 12월까지 주가 데이터를 한번 가져오도록 할게요.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DF라는 변수에다가 담도록 하고요. 출력까지 한번 해볼게요. 자 그러면 이렇게 애플 주가가 출력이 됐어요. 여기서 우리는 종가, 클로즈, 종가로 수익률 계산을 할 겁니다. 수익률 계산을 할 건데 맨 처음 해야 될 건 뭐냐면 일별 수익률을 할 거예요. 매일매일의 수익률을 계산을 해서 여기 맨 오른쪽에 여기에 새로운 컬럼을 하나 추가할 겁니다.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무엇을 추가할 거냐면 일별 수익률을 추가할 거예요. 그러니까 수익률을 어떻게 했네요. 일별 수익률. 어떻게 해요? 스타트, 처음 분해, 끝, 엔드. 자 그러니까 1.00분에 0.92 한 다음에 빼기를 하면 여기에 찍히겠죠. 변화율.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데이터는 뭐가 찍힐까요? 0.92분에 0.93 빼기 1을 하면 여기에 찍히겠죠. 그거를 한번 여기다 만들어 볼게요. 자 데일리 rtn 이라는 컬럼명으로 한번 만들어 보죠. 데이터 프레임에 데일리 rtn 이라고 만들고요. 자 한번 해볼까요? 데이터 프레임에 우리는 종가로 하고요. 자 그걸 일별 수익률을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함수가 있었다고 그랬죠. 그걸 우리가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아도 직접 여기에 만들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. 그게 뭐였나요? pct change라는 함수가 있었어요. 자 디폴트 인자로는 1이 들어간다고 그랬죠. 실행을 하고요. 제대로 입력이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. 보시면 제대로 입력이 돼 있는 게 확인이 돼요. 첫 번째는 이 앞에 있는 값이 없으니까 남값이 당연히 찍혔고요. 여기는 마이너스 0.08 이 값은 어떻게 찍힌 걸까요? 1.00분에 0.92를 한 거죠. 거기서 빼기 1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넣어준 값이에요. 그러니까 약 마이너스 8%가 감소한 거죠. 하나만 더 보면 여기는 0.01이죠? 양수니까 증가했다는 얘기고 0.01이니까 1% 정도 증가했다는 얘기예요. 어떻게 됐나요? 0.9에서 0.93이 됐죠. 자 이렇게 해서 일별 수익률을 여기다 한꺼번에 다 찍었습니다. 자 이제 이 일별 수익률로 누적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 볼 거예요.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.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. 2011년 언제 샀다고 할까요? 매수한 시점을 1월 4일에 우리가 매수를 했다고 합시다. 이때 매수를 했고요. 그 다음에 2021년 5월 6일에 우리가 매도를 했다고 할게요. 아 매도를 한 거죠? 매도를 했다고 할게요. 자 그러면 이때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. 그렇죠? 그러면은 이때 수익률은 어떻게 되죠? 그렇죠. 요거 분의 셀을 한 다음에 빼기 1을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. 그렇죠? 그런데 우리는 일별 수익률을 여기 계산을 해놨죠. 자 여기 보면 일별 수익률을 계산했어요.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이걸 계산을 할 거예요. 이걸 직접 찾아오지 않고요.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?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. 1일, 2일, 3일, 4일, 5일이 있다고 할게요. 이 시점에 매수를 했고요. 이 시점에 매도를 했다고 합시다. 자 그러면 이 시점에 변화율이 있겠죠. 그렇죠? 매수한 금액 분의 매도한 금액이 있겠어요. 그러니까 시작 금액과 끝 금액이겠죠. 직접 매수와 매도는 일어나지 않았고요. 그렇죠? 여기에 빼기 1. 그렇죠? 이게 뭐였죠? 첫째 날에 이 시점에 일별 수익률이죠. 그렇죠? 둘째 날은 어떻게 되죠? P1 분의 P2 빼기 1. 셋째 날도 P2 분의 P3 빼기 1. 그 다음은 P3 분의 P4 빼기 1. 그 다음은 P4 분의 P5 빼기 1. 이렇게 되는 거죠. 됐나요?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 날에서 이 날까지 가는 거니까 어떻게?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이거죠. P0 분의 P5. 이 값을 원하는 거죠. 여기서 빼기 1을 하면 되니까요. 그렇죠? 그러면 이 값을 구하고 싶은데 이 값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? 그렇죠. 여기다가 1을 더해요. 여기다 1을 더하면 이거 없어지죠? 여기다 1을 더해도 없어지고 다 1을 더합니다. 그 다음에 이것들을 모두 어떻게 하냐면 곱해요. 이렇게 모두 곱하게 되면은 자 P1과 요 P1은 약분이 되고 이 P2와 P2 약분, P3 약분, P4 약분이 돼요. 그래서 P0와 P5만 남죠. 여기는 P0 분의 P5가 된다. 즉 이것들을 모두 뭐 해준다? 누적 곱을 해주면 됩니다. 근데 우리가 판다스에서 누적 곱을 해주는 함수가 있어요. 그게 뭐냐? 컴프라우드라는 함수가 있어요. 이 함수를 이용하면 누적 곱을 간단하게 계산을 해줘요.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. 네. 보면 자 여기에 새로운 컬럼을 또 만들 거예요. 누적 곱을 만들어 보죠. 자 여기는 데이터 프레임의 새로운 컬럼의 이름을 strtn이라고 할게요. strtn이라고 하고 자 누적 곱을 해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죠? 여기다가 무엇을 하기로 했나요? 1을 모두 더하기로 했죠? 1 더한 다음에 여기도 1 더하고 곱하기로 했죠? 계속해서 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자 그래서 1 더하기 데이터 프레임의 데일리 rtn 해주고요. 자 그 다음에 누적 곱을 하는 함수가 내장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. 컴프라우드라고 있어요. 자 이 함수를 기억하셔야겠죠? 자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보고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을 하면 예 새롭게 컬럼이 확인이 됩니다. 자 되셨나요?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을 더한 거죠. 그쵸? 1을 더한 것이고요. 여기는 뭐가 되죠? 여기다 1을 더한 값에다가 곱한 거예요. 0.92와 얘를 곱해서 0.93이 된 겁니다. 자 이해가 되시죠? 그렇게 해서 누적 곱을 여기에 쭉 써놨어요. 그러니까 이게 누적 뭐가 될까요? 수익률이겠죠. 그쵸? 근데 우리는 특정 시점에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죠. 자 언제냐 아까 써놨는데요. 2011년 1월 4일에서 2021년 5월 6일까지 2011년 1월 4일에 매수를 했고요. 2021년 5월 6일에 매도를 했다고 합시다. 그때까지 누적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. 자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. 자 시작하는 스타트 데이트라고 할까요? 네 스타트 데이터는 데이트는 언제였나요? 2011년 1월 4일이고요. 그 다음에 매도한 시점은 엔드 데이트는 2021년 2021년 5월 6일이라고 하죠. 이렇게 됐고요. 자 이제 한번 해보죠. 자 새로운 임시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만 만들어 볼까요? 템프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넣어서 만들어 보죠. 이 템프 디에프에다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. 데이터 프레임에 네 자 인덱싱을 해야겠죠.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? 베이스 데이터 데이트부터 그 다음에 엔드 아 스타트 데이트죠. 이름을 스타트 데이트부터 엔드 데이트까지 우리가 하기로 하고요. 자 그 다음에 어떤 컬럼으로 우리가 할 건가요? 여기는 strtn이라는 컬럼을 할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바로 strtn이라고 하지 않고요. 리스트를 넣어줄 겁니다. 왜냐면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거니까요. rtn 이렇게 해주고요. 이 값을 나눠줘야 되죠. 이 값을 나눠줘야 되는데 뭐로 나눠주나요? 뭐로 나눠주나요? 그렇죠. 시작했던 요 시작했던 어디에 있을까요? 2011년 1월 4일에 이 누적 곱신 요 값이 있죠. 이 값으로 나눠줘야겠죠. 그래서 나누기 데이터 프레임에 loc 하고 스타트 데이트 역시 strtn 이로 나눠주면 돼요. 자 됐나요? 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제가 뭘 잘못했죠? 에러가 나오는데 여기 바로 보이네요. 오타를 했네요. LOC 하고요. 거기서 temp 데이터 프레임 하면은 예 여기 보면은 1월 4일에 1부터 그죠?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됐나요? 10.96 그쵸? 이렇게 됐죠. 그러니까 아 우리가 누적 수익률은 10.96 이 됐어요. 한 10배 11배가 됐네요. 그쵸? 이때 주식을 매수를 하고 이때 주식을 매도를 했다면 약 11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. 그쵸? 예 무슨 말인지에 되시나요? 그래서 누적 수익을 만약에 찍고 싶으면 어떻게 찍으면 될까요? 이 새로운 temp df에서 거기서 loc 하고요. 그쵸? 거기에 우리가 end date 였죠? 예 end date st rtn 을 하면 마지막에는 이 값을 찍을 수 있죠. 약 10배가 됐고요. 자 이것을 우리가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의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? 예 그럼 맷플러립을 해야겠죠? 제가 임포트 안 한 것 같은데 여기서 바로 임포트 할게요. 맷플러립에서 플러스 하고요. PLT로 하겠습니다. 불러왔으면 이제 한번 찍어보죠. temp df 플러스 자 적당한 크기로 한번 찍어보죠. 우탄은 없나요?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. 수익률이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? 이렇게 해서 수익률을 확인하는 것을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했어요.